이 끝날 때까지만 그 전까진 만 장을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알잖아요 에피카의 이번에 리치라는 노래에서 기억은 없어도 인증샷은 있어 이게 참 슬픈 거니까 순간을 즐길 수 있게 첫 사비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 사람들 셀카봉도 하나도 없고 좋네요 저기 송민어도 찍어도 돼 위너도 특별히 허락할게 혹시 많이 찍어놔 혹시 YG영상팀 대신 왔니 오늘? 굉장히 열심히 찍고 그리고 태연인가 남태연인가? 아 강숭현이지 강숭현 저 두 친구 진짜 열심히 찍고 너 꽤 많은 거 아니지 지금? 하하하하 자 만회를 하겠습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렛츠 고!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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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보려고 나 못 봤어도 못 보죠 인생 좀 사랑해보죠 기름일 때문에 가난해보죠 자랑하고도 미안해 말해보죠 영혼의 편지로 날 세보죠 아주와의 약속을 빌어본 적 아 하지 말라 쉽게 빌어본 적 지굴 피해본 적 잃어본 적 가는 내 모습 지겨본 적 미친 듯 사랑해 늘게 왜 정말 난 잘해줬네 늘게 왜 모든 걸 다 줄 수 없는데 I'll be going play